조모 씨는 부부싸움 중에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엔 내가 웃으냐, 까불지 마라 등 폭언을 하는 류시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게 류시원 측의 입장입니다. 부인이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까 재산분할을 받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폭행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을 인정받는 데 아무래도 유리하게 될 테니까. 류시원 측에 의하면 아내 조 씨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재산 분할금과 합친 37억과 월 300만 원의 양육비라고 합니다. 고소에 주된 내용인 위치추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류시원은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 GPS를 부착한 것입니다. 아내는 전화를 10번 하면 10번 다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은데 연락이 안 되면 불안했습니다. 조 씨는 류시원의 의처증을 류시원은 조 씨가 가정에 소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류시원은 아내가 보낸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40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왔더니 나와 아이를 두고 새벽에 집을 나가다 봅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친정으로 간 겁니다. 남편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의 신문 과정에서 류시원 씨의 변호인 측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번 이혼에 대한 규책 사유가 조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당시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심지어 집으로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있는 친한 동료들과의 투샷 사진을 보고 그 모든 여자와 외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나몰래 내가 통하거나 대화하는 내용을 백여 차례나 녹음해 왔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자주 늦은 시간에 외출을 했고 한 번 외출을 하면 남자 명함을 여러 개씩 받아오니 걱정이 됐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합의에 대한 의사를 물었는데요. 합의 가능성은 0.01%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예계에 미련 없습니다. 앞으로 딸을 위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검사는 피고인 류시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지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날선 공방전은 결국 그부간의 낯뜨거운 사생활을 폭로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판이 끝나고 나온 두 사람 모두 많이 지친 모습이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를 100%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소실껏 성실하게 임했고요. 아마 판결에서 제 진심이 통했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어떤 재판가 중성에서 어떤 증언들이 오고 갔는지 두 분이 이렇게 뭐 제 입으로 별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어찌됐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자제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버티고 있으니까요. 별가 나올 때까지는 좀 우리 언론 기자님들도 조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딸과 제 가족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소에 맞서 류시원은 무고화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시를 맞고 또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점핑걸 크레용팝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갖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어제는 소옥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망막말이 게재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 어찌된 사건일까요? 제2의 강남스타일이라고 불리며 빠빠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 크레용팝 인기에 힘입어 최근엔 광고 모델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그 광고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돌연 중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기업의 페스티벌에도 참가 예정이었지만 최종 명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크레용팝이 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안이 나는 의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기가 높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2008년 데뷔한 일본의 한 걸그룹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논란에 더해 크레용팝 소속사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러자 다시 이를 해명하는 글이 올라왔고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편에선 소속사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